7번 봅시다. 모나드식 나왔어요. 모나드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이때 뮤맥스는 최대 비증식 속도 맞죠? 얘는 뭐고? 비증식 속도. 뮤맥스는 그 중에서 최대 비증식 속도 맞고요. 그 다음 S는 뭐예요? 기질농도. KS는 반포화 상수. 그러면 뮤맥스는 최대 비증식 속도로 시간 분의 1 단위다 그랬는데 우리 비증식 속도나 뮤맥스 값이나 단위 똑같아요. 그랜, 그랜, 퍼 뭐예요? 아워죠. 1시간당 기질 1g이 얼마만큼의 미생물을 만드냐? 그런 식이죠. 그거기 때문에 단위가 그랜, 그랜, 퍼 아워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분으로 하면 시간 분의 1 맞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볼게요. KS는 반속도 상수, 반포화 상수. 최대 성장률이 1분의 1일 때의 기질의 농도이다. 우리 그림 그려보면 모나드식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게 비증식 속도, 그때 최대값이 뮤맥스고요. 이게 뭐고? 기질 농도. 그래서 이 뮤맥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질의 농도가 반포화 상수 KS예요. 그래서 맞네요. 그 다음 3번. 뮤가 뮤맥스랑 같을 때 반응 속도가 기질 농도에 비례하는 1차 반응을 의미한다. 뮤랑 뮤맥스가 같대요. 봤던 이 식은 뮤랑 뮤맥스가 같다. 그러니까 뮤값이 뮤맥스라는 얘기는 요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누웠죠? 기질이 아무리 증가해도 뮤값이 그대로예요. 이거 1차 반응 아니죠? 1차 반응이라면 기질이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해야 될 거예요. 직선으로. 그게 아니라 기질 농도에 비례하지 않아요. 기질 농도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정하죠. 그래서 틀렸네요. 이런 반응은 뭐예요? 0차 반응이죠. 우리 dt분의 dc. 반응 속도가 마이너스 KC의 n승일 때 기질 농도에 비례하면 n이 1일 때. 그죠? 기질 농도는 아무 상관없으면 n이 0일 때니까 0차 반응이 되죠. 그래서 0차 반응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문화드식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요거 지금 그려봤잖아요. 그죠? 여기 각각의 단위들 그리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세요. 8번 문제도 문화드식이죠. 이번에는 요거는 좀 잘 나오는 문제. 실기에도 나오고 필기에도 나오는 문제죠. 자, 뮤가 뮤맥스의 80%일 때 기질 농도가 s80이고 20%의 기질 농도가 s20이래요. 요거 b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모나드식 적으면 뮤는 뮤맥스의 ks 플러스 s분의 s잖아요. 그러면 뮤맥스를 이쪽으로 보내면 뮤맥스 분의 뮤가 ks 플러스 s분의 s죠. 그죠? 자, 첫 번째 요게 얼마? 뮤맥스 분의 뮤값이 80%일 때 그럼 80%일 때 그때 기질 농도 s80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게 100분의 80%일까요? 0.8은 ks 플러스 요때 s가 s80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0.8 ks 플러스 0.8 s80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은 s80이 되죠. 자, 그럼 이 s80 이쪽으로 보내면 1에서 0.2죠. 0.2 s80이 0.8 ks니까 약분하면 얼마예요? 4대죠. 그래서 s80이 4 ks 되겠네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요번에는 20%일 때 s20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0.2는 ks 플러스 s20분의 s20. 자, 또 넘겨볼게요. 0.2 ks 플러스 0.2 s20은 s20. 자, 이쪽으로 넘기면은 1 빼기 0.2니까 0.8. 그래서 0.8 s20은 0.2 ks. 약분, 약분 했더니 요번에 여기가 4가 되죠. 그러면 s20은 4분의 1 ks네요. 자, 그러면 s20분의 s80은 4 ks 밑에는 4분의 1 ks. 자, 그럼 얘는 4는 1분의 4랑 같잖아요. 그러면 요 가운데 거 곱하면 어디로 가고? 분 뭐로 가고? 1 곱하기 1은 1이고 밖에 거 두 개 곱하면 분 자라고 하죠. 4, 4, 16이죠. ks는 약분 되고 자, 그래서 요걸 우리 뭐라고 해요? 범분수형이라고 그러죠? a분의 b분의 c분의 d는요. 얼마? cb분의 ad랑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거 곱하면 밑으로 밖에 곱한 거 위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더니 값이 16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문제 9번 회전원판법에서 원판이 몇 퍼센트가 패스 속에 잠겨서 운전하기에 가장 좋은가? 이거 외우는 문제죠. 40%죠. 물에 원판이 있으면 40%만 물에 잠겨야 돼요. 왜 그래요? 축이 물에 닿으면 욕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40%만 잠기게. 3번이 정답